자 이제 190쪽으로 갑니다. 자 두번째 신고납부로 갈께요. 음 얘도 이제 신고납부 세금인데 보죠. 증수방법인데 원칙은 똑같아요. 얘도 신고납부입니다. 그럼 아까도 봤지만 언제까지냐. 얘는 모든 등기등록이요. 자 내가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하기 바로 전에. 그 전에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1번 자 동거답 1번입니다. 자 등록하려는 자는요. 과세표준액에 해당 서류를 적용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밑에 괄호 2번하고 괄호 3번이 있죠. 자 두개를 묶어줍니다. 괄호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앞에 쓰면 돼요. 취득세와 같다. 그래서 요 2번 3번은 취득세가 똑같은데. 자 2번 볼게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죠. 그래서 보면 자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자 밑줄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을 적용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음 이미 납부한 세금 빼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3번도 마찬가지에요. 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관받은 후에 훗날 이것이 부과나 추징대상이 됐다. 마찬가지 보여 봐요. 자 지방세법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관받은 후에 그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되면 마찬가지 언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똑같죠. 몇일 내에? 30일 내에 해당 과세평력에 해당서를 적용해서 마찬가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취득세가 같고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또 체크할게요. 이 4번도 시험이 잘나는데 이 4번은 이제 등록면허세만 있는 특성인데 보죠. 분명히 이 세금이 신고납부세금이죠.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해야 돼요. 이게 원칙적이에요. 근데 만에나 신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붙고요. 또 뭣도 붙어요? 납부 불성실도 같이 붙어요. 두개가. 두번째 신고했는데 납부만 안했다? 이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돼요. 셋째 신고는 안했는데 납부했다? 이 상태가 되면 취득세와 양도세 쪽은 이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분명히 붙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만큼은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비록 신고나 하지 않았지만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된 걸로 봐서 별도의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등록면허세만 갖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얘만 갖는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규정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며 이 경우 이하입니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기계는 뭐만 하면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된 걸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이 5번인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절차 방법에 의해서 그 밑에 색깔 입혀져 있는 뇌물이 있죠. 등록면허세는 원래 도구세, 도와구가 걷는 게 원칙이 아니라 실제 누가 걷어요. 시장군수가 대신해서 역시 걷어가요. 그래서 아까 취득세도 특광도가 걷는 게 원칙이지만 누가 시군구가 위임징수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 신함 혹은 구해서 대신 걷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192쪽이 맨 밑에 6번입니다. 6번인데 예외 보통징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등기, 등록관서 장은요. 등기남 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이 발견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이거 일로 바치는 거죠. 누가 누가 세금 받는 때 일로 바치는 거고. 일로 바치면 두 번째,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가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계나 부족세계 다음에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 징수하게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취득세와 똑같다. 항상 우측에 보니까 가산세 일반 부신고 20, 부정부신고 40, 일반과소 10, 부정과소 40.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인데 아까 취득세는 부가세가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었지만 얘는 없어요. 그냥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고창 오면 돼요. 그래서 보면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100분의 20, 납부할 금액이 100만원이면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대신 감면 받으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그래서 납부할 때 붙는 것도 있고 감면받는 때도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밑에 예제 볼게요. 자, 밑에 예제. 자, 1번.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단이 어디에요? 부동산 소재지가 되어야죠. 두 번째,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거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보관된다. 아까 얘기했죠? 신고 안 하고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거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입니다. 증여가 1,000분의 15에요. 네 번째,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액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했다면 100분의 200이다. 100분의 300이죠. 그래서 항상 3배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95쪽으로 갑니다. 6절, 비과세로 가요. 24회 때 한번 나왔는데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이건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항상 취득을 하건, 등록을 하건, 뭐라건가 다 비과세예요.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지단체나 단체조합이나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이 등록연수를 부과하지 않게 돼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는 그러지 않다. 외국정부는 상상상우주의예요. 그래서 상대 국가가 비과세하면 나도 비과세하고,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똑같이 과세하게 됩니다. 2번, 등기나 등록에 대한 비과세는 1번, 회사의 정리 혹은 특별정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도 비과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 문 닫는 겁니다.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변경 같은 것도 똑같이 비과세입니다. 3번, 끝에 있는 묘지에도 비과세입니다. 4번, 면허의 단순 변경도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게 쉽네요. 그죠? 그만 그만같아요. 회사의 정리, 행정구역 변경, 묘지, 면허의 단순 변경 전부 다 비과세 가능하다고 할 수 있네요. 그렇게까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등록은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쭉 넘어가서 재산세로 가볼게요. 교재는 206쪽이네요. 206쪽 벚꽃 구경을 어제 그저께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 됐어요. 작년에는 기쁜 꿈을 안고 경주에 갔어요. 경주로 사정없이 달려갔어요. 토요일 오전 수업 끝나자마자 3시에 출발했는데 경주 톨게이트 가니까 딱 6시에요. 엄청 밟아가고 갔어요. 톨게이트 딱 들어갔더니 여기부터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도가 보문단지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톨게이트부터 보문단지까지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2시간 걸려서 갔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밥을 사 먹으려고 어디 식당에 가려고 해도 차가 밀려서 못 가요. 그래서 콘도에 가서 야 해먹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사갔으니까. 콘도 1층에 갔더니 편의점에 있대요. 야 우리 저기 가서 라면이나 사가자. 헐 라면이 없어요. 다 빨렸고 그럼 뭐 먹을까? 빵도 먹을까? 빵도 없어요. 환장하겠대요. 야 그래서 작년에 저녁을 끝내는 못 먹을뻔 하다가 내가 밖에 나가서 사가 올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보문단지가 이제 제가 같은 콘도가 하나 콘도인데 이게 좀 외지에 있어요. 보문단지하고 좀 멀어. 그것도 보문단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차를 끌고 나갈 수는 없고 밖에 나가 보니까 오토바이 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15,000원 받는 게. 그거 빌려갖고 보문단지까지 가서 라멘 사갖고 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참 벚꽃 구경하러 갔는데 그 라면 먹고 이제 벚꽃 구경 갔죠. 가서 기분이 오하라고 그다음 날 좋아하라고 했는데 다음날 비가 오대요. 이러다 비와갖고 그냥 왔어요. 그냥 집이에요. 차만 타고 그냥 죽어라 하고 왔다 갔다 운전만 하고 아이참 벚꽃이도 이제 많이 피다 보니까 여의도도 조만간 피죠. 피었나요? 아직 안 피었죠? 다음 주 되면 피울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업 갔나고 여의도 가서 막걸리당 먹으러 갑시다. 여의도 갈려면 금방 가자. 그래서 갈라마. 매년 갔었어요. 여의도도 이제 매년 오전 수업 있는 학원 강남 수업 학생들하고 갔었는데 가기도 하고 두 탕을 뛰는 거죠. 낮에 수업 끝나고 갔다가 야간 수업 끝나면 또 갔다가 두 번 가는데 아휴 갈 때마다 사실 처죽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산세에 갑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얘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 그럼 이때 어떤 값이 건물을 갖고 있다. 건물을 과연 보유한다면 이 친구는 재산세를 낼 건데 그런데 이게 1년 동안에 저 값이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유한 기간이 하루도 있을 수 있고요. 왼 중간에 팔 수도 있고 1년 내내 보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보유 시점을 매년 6월 1일로 따져요. 이날 현재 보유해야만 얘한테 재산세를 과세해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몇일 3월 29일인가요? 오늘 현재 갖고 있다가 5월 31일 날 팔았다. 이날 양도하면 6월 1일 날은 갚기 아니지 그죠? 아니니까 값은 재산세 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좀 약은 짓이지만 내가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재산세를 안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적어도 5월 31일까지 팔면 돼요. 그럼 내가 사는 입장에 나면 언제 사면 될까? 6월 2일 6월 2일부터 사면 돼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이날도 사면 이날 취득자가 세금을 내니까요. 그래서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돼요. 특성은 얘는 보통 징수입니다. 신고나프가 아니고 철저하게 고지서에 의한 보통 징수예요. 그 다음 물납 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그래서 물납부한 분할납부가 가능 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건 다음 주에 뵐 건데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시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조심할게 절대 신고가 안 나옵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볼게요. 1번 재산세 정의 갑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수익성에 착안해서 과세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 보유 과세 매년 6월 1일에 납세 성립한 조세 매년 재산소유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시군 구세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매년 재산세 특징을 볼게요. 1번 지방세 누가 걷어요? 시군 구 걷어요. 시군 구 걷는 지방세 입니다. 2번 보통 세 보유 과세 응익과세 그 다음에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다. 물세는 물건마다 각각 걷겠다. 이게 물세고 인세는 합쳐서 걷게 되고 인세 그래서 물세 인세 다 있구요. 세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에 성립이 되고 네번째 사실주의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 안 따져요. 공부 쉽게 등기부상 등지회담 과한 사실상의 현황이 상의하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5번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항상 뭔지 몰라도 이익을 곱해요. 공정 시장가익비를 곱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한해서 적용해요. 공정 시장가익비를 재산세도 있고 다음주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이 공정 시장가익비를 적용합니다. 옛날에는 옛날로 몇 년 안되요. 몇 회전만 해도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갖고 세금 매겼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시가표준액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에 곱하기 뭐한다고요? 공정 시장가익비를 곱해서 곱해서 과세표준으로 해요. 그럼 이걸 곱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곱하는 이유는 정부가 재산세를 조금 매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과거에는 과거는 되게 많죠. DH 맞나? YS 맞죠? 그 다음 DJ인가? 그 다음에 MH 그 다음에 MB 그 다음은 죽었어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누군지 몰라도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시겠죠. 대충 적어놓으면 누군지 알죠. 그죠? 근데 재산세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그 재산의 시가표준액 그러면 이게 토지면 토지의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에요. 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로 곧장 세금을 과세했어요. 곧장 그렇게 매겼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 시가표준액이 얼마였냐면 시세 대비 보통 시가 대비 시가 대비 보통 20% 수준이었어요. 금액이 보통 그러면 시가 이 땅이 과거 1억이었다. 얼마? 2천 만원 곱하기 0.1% 농지였다고 하면 농지였다고 0.1% 이렇게 해갖고 세금을 매겼어요. 얼마? 얼마요? 2만원? 이렇게 재산세를 매겼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때 딱 돼서 이분 이분 때부터 법이 바뀌었죠. 이분 때 법이 바뀐건데 이분 때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야야야 부동산 투기를 난 기필코 막겠다. 임기 동안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냐 해서 수많은 분들이 의견 제안을 했겠죠. 뭐 지금 글쎄요.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분 이분 옆에 있었던 분 있잖아요. 그죠? JI 몰라요? 요즘 한참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데? 옛날 비서실장이었던 분들 누구라고 하면 선거법에 걸린대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문씨 있어요. 문 뭐씨예요?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제안했겠죠.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죠? 뭐 수많은 참보들도 얘기했을 거고 그때 결정난 게 뭐냐면 결정난 게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의르신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뭔 얘기냐? 보유세는 일명 재산세인데 얘를 높게 많이 거두면 높게 많이 거두면 투기꾼들이 막말로 세금 보상에서 안 팔겠습니까? 보유세를 높이면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팔라고 내놓으면 누군가가 또 살 거 아닙니까? 그치? 사는 분들 어떻게 세금을 쌓여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어요. 뭘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고 그럼 보유세를 어떻게 높이냐? 했더니 보유세를 제산세인데 계산방법이 뭐 곱하기 뭐? 식값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거예요. 그럼 세금 높이는 방법 낮추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낮아지면 낮아지겠지만 높이는 방법은 반대 얘가 높아지건 얘가 높아지건 둘 중에 하나가 높아지면 세금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걸 국가가 또 머리 잘 썼어요. 머리 좋은 분들 많았어요. 이때 야 이거 두 개 다 높이면 욕먹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높인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재산세를 강화한다라고 그때도 쓴 게 보유세를 인상한다가 아니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말을 썼어요. 강화한다. 그래서 높인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난 게 뭐냐 세율은 낮추고 시가표준액은 높였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높였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뭐라 하냐 시가표준액이 시가하고 20%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얘를 최대한 현실화 시켜서 세금을 거둘 거다. 대신에 세율은 낮춰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법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럼 얘가 1억 대비 2천이니까 너무 낮으니까 이걸 어떻게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현실화 시키고 세율은 낮춘다고 이런 공표였어요. 낮춘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하라고 저런 마켓에서 욕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서민들 저희가 수많은 서민들은 행복감을 가져요. 왜 행복감을 가져요? 그분들은 솔직히 서민들은 법 모르잖아요. 얘를 현실화 시킨다는 말이 뭔지 몰라.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건 보유소를 뭐한다 강화한다 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부자들 다 죽었다 했는데 난 부동산 집 하나밖에 없는데 헤헤 근데 뭐하는데 세율을 낮춘다고 했어요. 그 집 하나 가진 서민들은 뭐 어떻게 행복감을 들겠어요. 이야 세금이 기여이 낮아지는구나. 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를 높였어요. 얼마로 이거 대비 한 40%로 얼마인데 4천 아니에요. 얘가 이때까지 1억이었어요. 정원이 1억이면 가능한 얘기죠. 영원이 1억이면 근데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 최고점 찍었어요. 시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한 2억 합시다. 2억에 40% 8천만 원이에요. 곱하기 나초스 0.07로 얼마에요. 7,8에 56 꽤 많아오네. 56만 원인가요? 5,6 나와요. 5,6 나와요. 나와요. 아까 이만큼 했던 게 이만큼 나와요. 세금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좋아했죠. 서민들은. 야 너네 죽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정부가. 근데 막상 이렇게 딱 했다 보니까 어떤 논란이 발생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노량진에 섰어요. 이때 당시에 노량진에서 제가 모학원에서 이 개정세법을 특강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쳤어요. 하면서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이니까 그래서 막 제가 발광을 했어요. 발광을 분필집어 던지고 막 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건데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대통령 옆에 계신 그 참모들도 다 정신나간 놈들이고 이분한테 눈가리고 왕호한 놈들밖에 없다고 이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세법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미친 놈들이라 했어요. 왜 미친 놈들이냐. 세금을 강화하는 거 인상하는 거 다 좋은데 이러면 너무 과하지 않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서 서민 얘기했어요. 서민 얘기.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올라가는 폭은 똑같다. 좋아할 게 아니다. 실제 그때 당시 수험생들도 좋아했어요. 세율을 낮춘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건 코딱지만큼인데 얘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세금이 엄청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다시 야야야 욕 태베기로 먹겠다. 그래서 얘는 내버리고 얘를 다시 어떻게 했냐. 저금액 갖고 부가하면 욕먹으니까 그냥 8천 쓸게요. 여기다가 강화한 걸 낮추지 못하니까 이걸 곱하자. 그 다음 이거예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자. 이거 곱하자. 몇 프로? 60% 그럼 얼마야 돼요? 68 48 4,800이 되지. 곱하기 0.07 이렇게 그럼 28 56 33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비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나마 세금이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래는 공정 시장 가액 빌리 없었는데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늦게 늦게 그나마 늦게 공정 시장 가액 빌리를 해놨는데 문제는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크잖아요. 2만 원 넣던 애가 어쨌든 얘보다 낫지만 아까 얼마 336 낫잖아요. 그렇죠? 336 몇 배? 10배야. 속도면 10배 10배 많아요? 아닌가? 10배? 뭐 대중 합시다. 어쨌든 금액이 높아져요. 그래서 정부가 다시 만든 게 있어요. 야 이거 갖고 욕먹겠다 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세금 부담의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상한선이 뭐냐?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방대한 걸 많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더 이상 받지 말자. 제가 고스톱 칠 때 보면 상한가라는 거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2만 원 넘어가면 얼마까지만 받자? 2만 원까지 받자. 그래서 이런 제도도 추후에 더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우측으로 가볼게요. 밑에 6번 셀도 두 가지 차등 셀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고요. 우측에 7번 보통 징수합니다. 그렇죠? 자 보통 징수니까 8번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또 중가산금도 붙고 9번 저희가 변호세금 중에 전무후무하게 물납이 돼요. 물납. 그래서 돈 대신에 부동산 갖고 납부가능하고 10번째 봅니다. 뭐가 있어요? 세 부담에 상한선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 다음에 고지사 합리당 그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게 돼. 이거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요. 뭐예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뭐 지금부터 정치적인 얘기를 다 떠나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또 교육청 지침이 있으니까 근데 실상 그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얘기에다가 또 욕먹을지 몰라도 이 분하고 이 분하고 전 잘한 거 못한 거 몰라요. 몰라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번에 탄핵 되신 저희 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솔직히 부동산 정책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최근에 뭐 작년에 11.3 대책인가 뭐 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별로 휴류가 없어요. 그죠? 뭐 서민들만 죽으라고 해놓은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미 문제는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이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가 커지고 이걸 뒤에서 수습을 못합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내비 둔 거죠. 요건 다 먹고 있죠. 요건 재먹고 있죠. 여기서 아까 이게 패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이스를 올리는 건 패착이었어요. 왜 그거 올리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분들이 니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안 죽었어요. 어차피 돈 많은 분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이거죠? 그래 올려라. 나도 올릴게. 뭐 올렸어요? 전세. 뭐 올렸어요? 월세. 계속 올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뭐 한다고. 부동산 매매를 해갖고 가계부채가 크니까 집살나면 원금이자 가치가 이것도 정신 나간 얘기에요. 무슨 원금이자 어떻게 다녀요. 그거 다닐 정도 집을 벌써 샀지. 이상한 일들여요. 솔직히 저희 세법관이 하는 입장에서는 요 때가 제일 편했어요. 안 바꿔요. 법을 안 바꿔요. 세법 안 바꿔요. 오로지 이분은 강바락만 봤는데 그냥 그냥 강만. 그 다음 편할 때인데 요 때. 요 때도 세법 별로 안 바꿨어요. 편했어요. 아주. 이때는 매번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한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실제 요 때가 제일 곧아파졌어요. 바뀌고 나서 수업하면 다음 달 또 바뀌어요. 와 더 환장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은 그 역대 어떤 높으신 분도 해결하신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최근에 쓸데없는 얘기지만 TV 보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값자고 하는 인간이 대체 누굴까 전 그 생각이 벌짝들 돼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값자고 하는 게 과연 그 아줌마 아닐까 그 아줌마가 솔직히 원금이자 다 값을려면 요즘에 아무리 서울 집값이 뭐 서울만 합시다. 아파트 분양받으면 얼마 한 5억이면 받아요? 받아요? 5억에 다 값게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직장 근무해가지고 5억 번나면 죽어요. 한 3억 벌었다고 집시다. 3억 벌어서 2억을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 이것도 엄청난 거지. 그죠? 그럼 2억을 20년 동안 상환한다고 하면 1년에 얼마씩 상환해야 돼요? 1년에 천만 원씩 상환해야 돼요? 맞죠? 천만 원씩 그럼 예를 10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상환해야 돼요. 원금만 100만 원씩 이자가 한 4% 잡아도 4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쉽게 100만 원씩 상환해야 돼요. 말이 그렇지. 말이 20년 동안이지 20년 동안 100만 원씩 넣어봐요. 한 번 그럼 보통 지금 집 살 정도면 잘나가는 전문직이 아니면 대부분 나이가 40대 초반일 거예요. 그죠? 20년 동안 죽으라고 100만 원씩 넣어요. 그런데 40대 되면 저도 40대지만 돈 나갈 때 많습니다. 아 새끼들 학원 보내야지. 과외 시켜야지. 돈 나갈 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고등학생 되니까 급식비도 땀을 올라가죠. 점심, 저녁 다 먹는다고. 그게 진짜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되는 분도 이제 애가 컸다고 자식이 용돈도 인상해달라고 하지. 참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207조 갑니다. 세 번째 과세주체인데 과세주체는 누가 세금거냐 물건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재산이 있는 재산 시군구에서 걷어갑니다. 누가 걷어요? 시군구에서 단위는 특례가 있죠. 특별시, 서울만 그렇습니다. 특별시 있는 관할구역의 경우는 특별시와 구가 함께 걷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재산세가 차이가 커요. 예를 들면 비교만 안되지만 강남하고 강남구하고 저위 한강구에 성북구하고 재산세 비교하면 어디가 클까요? 강남구가 월등력이 크겠지. 그죠? 너무 크니까 서울시에서 중계를 나선 거예요. 야, 재산세는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서울시가 다 걷어요. 걷어서 강남구, 성북구 나눠줘요. 그럼 솔직히 강남구는 손해를 보겠죠. 왜? 자기네가 직접 걷으면 다 걷는데 서울시가 걷어서 일부 할당받으니까 대신 성북구는 좋아지겠죠. 왜? 자기네가 걷으면 조금 걷는데 할당받는 거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만 구와 특별시가 같이 걷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를 제공하는 건 다 어디에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합시다. 과세대상 갑니다. 4번 자, 285인데 일단 재산세 과세대상은 절대 등기나 허가 안 따집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 첫째는 토지요. 토지 둘째는 건축물 셋째는 주택 넷째는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 이 다섯 가지가 과세대상인데요. 여기서 선박하고 항공기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보시고 중요한 건 이 세 개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자, 부동산인데 그럼 결국 부동산은 이제 세 가지예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인데 자, 토지 그런데 이제 어떤 토지 과세냐 모든 토지가 전부 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돼요. 그 모든 토지 남은 것은 공시법령상 지목이 28중에서 다 돼요. 뭐 전답 과선복정이며 다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뭐 전이건 그 토지가 마대지이건 그 토지가 뭐 임야이건 그 토지가 빌딩용 토지건 그 토지가 공장용 토지건 땅이란 땅은 전부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땅 중에서 요건 빼요. 요건은 토지분 세금 맞네요. 뭐 주택용 땅 주택용은 제외합니다. 뭔 얘기냐 자, 주택이 있어요. 주택 땅이 있어야 집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 그런데 얘는 토지여도 주택용 토지분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용 땅을 뺀 나머지 모든 땅은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자, 건축물과입니다. 건축물도 모든 건축물 다 과세입니다. 건축물이 나오면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일반 건축물 지붕이 있고 벽이 있네요.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공장 건물 마찬가지도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다 건물분 세금이에요. 자, 그럼 주택도 봐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마찬가지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건물분 세금으로 과세 안해요. 주택 제외입니다. 남는 게 주택이네요. 그죠? 주택은 별도로 과세 모든 주택에 다 과세입니다. 다만 어떻게 주택은 건축물 부분하고 엔든 부속 토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분 재산세가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무슨 세금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해요. 주택은 별개입니다. 다만 주택용 땅은 자,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10배 10배 면적까지 과세가 되고 자, 모든 주택이 뭡니까? 요게요. 단독주택이 됐건 또는 공동주택이 됐건 또 일반주택이 됐건 고급주택이 됐건 심지어는 별장도 이 별장도 재산세는 주택으로 봅니다. 원래 별장은 주택이 아닌데 재산세만큼은 별장도 주택으로 봐서 과세한다. 저희가 항상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예요. 자, 볼게요. 자, 과세대상 갑니다. 1번 토지 자,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땡땡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를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또 현황부가 원칙에 의해서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지에 대한 사실상에 상의하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자, 또 맨 밑에 2번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주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우측의 맨 위에 단, 단,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고 공부에 등질이 아니한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해요. 단, 주택은 역시 제외합니다. 7번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 이런 것들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주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기역번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니은번 저장시설 디귿번 도크나 저반시설 니은번 도관 미은번 급배수 미은번 에너지 공급 대이제 그런 것을 다 건축물로 봐서 과세합니다. 세 번째 주택가요 1번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몇 배 바닥면적의 10배까지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맨 밑에 2번 주택은 항상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항상 주택은 건물과 땅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 맨 밑에 그 기업번 볼게요. 주거용과 주거용도를 겸하는 건물 그래서 일명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한 방법인데 넘겨볼게요. A번이 있고 B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가 돼요. 주택 갖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가 돼요. 그런데 하나의 건물에 일부는 일반 상가고요. 일부 주택 이렇게 쓰이는 경우 있어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쓰이는 게 있다고 이런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뭐 있어요?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 세법에서 뭐라 하냐 겸용주택이라고 불러요. 무슨 주택이요? 겸용주택인데 겸용주융이 아니고 겸용주택 그런데 이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책에 보면 한 동의 건물이 있고 한 동의 건물이 있고 둘째 한 구의 건물 둘로 구분돼요. 한 동이 있고 한 동이 있는데 한 동이 뭐고 한 구가 뭐냐 한 동은 방금 얘기했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개념이에요. 그럼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이렇게 호수가 쭉 층별로 다 있잖아요. 있을 때 주인이 한 명이에요. 다수예요. 다수죠. 다수가 구분소유예요. 구분소유 그래서 값씨가 주택을 갖고 있고 상가 갖고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고 제가 한 동의 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값씨한테는 어떻게 세금과세하냐 각각과세입니다. 각각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갑니다. 한 구는 뭐니 한 구는 주상복합이 아니고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피아노학원 3층은 주인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집은 보통 단독수입니까 구분수입니까 거의 다 단독수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한 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면적을 갖고 따지 면적 그래서 어떻게 첫째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전체 다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고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대요. 작으면 각각이에요.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하고 상가는 상가로 과세하고 각각 이렇게 되어있는데 A번 볼게요. 한동의 건물이요.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의 용도를 쓰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각각이니까 B번 한국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의 용도를 쓰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은 거죠. 그때만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는 제목만 알아서 각각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여기까지 쉬워요. 문제는 다 홈페이지 212쪽인데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여기부터 할 건데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그 212쪽부터 책 좀 읽어보세요. 다음 주 어디까지 할까 다음 주에 종합부동산세까지 할 거니까 시간 되시면 거기부터 책 좀 시간 될 때 좀 읽어오면 다음 주에 행복할 거고 안 읽으면 다음 주에 불행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유인물 준 거 있죠. 유인물이 번호가 체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왼쪽에 우측에 오면 1, 2번 때가 또 1, 2, 3, 4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유인물 시작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다 하셨죠? 자 갑니다. 1번 1번은 지난주에 배운 건데 이 과미력 이 과미력 재건역은 항상 뭐 더하기? 표준세를 더하기 4% 기역번이죠. 자 2번 상속받은 1주택은 뭐 빼기? 표준세를 빼기 2% 기역번 3번 무슨 가액이? 취득가액이 기역번이고 뭘 적용한다? 면세점 둘 다 기역번이네요. 자 4번 몇 년 내? 1년 니은 번이죠. 5번 어디? 과세 대상 물건 소재지 기역번이죠. 6번 앞에 건 60일 니은 번이고요. 두번째 건 6개월 기역번이고요. 마지막은 9개월 니은 번이죠. 자 7번은 몇일 내? 30일 내죠. 그래서 일반과세가 중과되면 30일 납니다. 자 8번 일반부 신고했대요. 100분의 20 그죠? 120 자 9번 자 기한우 신고했어요. 이게 1개월에 하면 100분의 50 감면이고 6개월에 하면 100분의 20 감면이거든요. 그럼 해당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100분의 50%밖에 없다. 50% 디귿번이고 자 10번 앞에 건 기역번 100분의 2죠. 뒤에 것도 기역 100분의 10 자 11번이요. 앞에 건 기역이죠. 뒤에 건 니은이고 니은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록명수 앞에 건 1번이 형식주의죠. 2번 환급한다 안 한다. 환급하지 아니한다 죠. 그 다음 번호가 345번이 되는데 왜 또 1번이까 어쨌든 1번 자 아까 얘기했죠.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변경됐네요.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가액 니은 번이죠. 2번 저당권 가압료 가처분은 무슨 금액? 채권금액입니다. 1,000분의 2 그래서 앞에 건 채권금액이고 뒤에 건 1,000분의 2 니까 돼요. 세번째 대도시에요. 몇 배 증거한다 아까 3배 그렇죠. 3배 네번째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기역번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아직 아침저녁으로 추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